안녕하세요. 김두순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김미야입니다.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도 그런 것이 내 발의 중심축을 딱 잡아줘야 내 몸의 균형도 잡히고 중요한 관절까지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발과 언제나 함께하는 구두 그동안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왜 이쁜 디자인 때문에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중요한 내 몸을 관리해주는 소중한 관절까지 보호해주는 신호마의 기능화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격과 구성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엔제화의 신호마 기능성화입니다. 남성화, 여성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가격과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격과 구성도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발 관리,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신호마의 기능화. 사실은 신어봐야지만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신고 있어요. 이 기분이 아니 기존에는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기분이고 이 편안함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마치 구름 위를 사뿐 사뿐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편안함, 이런 기분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딱딱한 바닥을 많이 걸어다니잖아요. 그럼 그 충격이 내 척추로도 이어지고 우리 무릎 연골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회복을 하거나 단련시킬 수가 있지만 연골을 한번 달아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관리를 신호마의 기능화가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술력을 어디다 숨겨놨지 그 편안함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박을 반으로 딱 쪼개놓은 것처럼 제가 쪼개놨습니다. 네, 이게 바로 신발 단면도입니다. 어떠세요? 딱 보시면 느낌이 하나의 건축물처럼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래서 엔제화는 다릅니다. 그냥 겉만 투박하고 둥그래서 흉내만 낸 신발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먼저 여기 스프링 보이시나요? 이 스프링이요. 바로 엔제화의 특허받은 기술력입니다. 이 스프링 그리고 이 각종 쿠션감, 앞에 있는 건강 자석까지 이 삼박자가 딱 만나서요. 발걸음 편안하게 도와주니까 어떠한 길도 비단 꽃길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진짜 탐나네요. 그런데 여기서 센스가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발때배 고민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발냄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신호마의 기능화 안에 들어가 있는 퀀텀 에너지사의 신소재가 발에서 땀이 나면 그건 사실 발에 질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 땀을 싹 흡수해주고 거기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발열 효과까지 내주니까 발 관리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구두 안에 들어가 있는 인증서나 특허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게 정말 말이 46년인지 거의 반 100년 동안 우리 대표님께서 쌓아온 그 노하우와 최신의 기술력까지 다 넣어놓은 그 신호마를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럼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준비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바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 윤기부터가 다르죠.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느껴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또 안창에 신호맘 마크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디자인은 정말 어느 옷이거나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린 상품은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사 찾으셨을 텐데 이 신발이 딱이에요. 윙팁 스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여기 고급스러운 신호마 마크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을 잘 어울리게 해줄 수 있는 캐주얼화도 두 종 준비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브라운 컬러가 더욱 돋보이는데 여기 배색 처리로 여기도 굉장히 이쁘고 또 앞에 가죽과 옆에 가죽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의 브라운 컬러 거기다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블랙 컬러까지 또 준비를 했거든요. 블랙 컬러 보시면 정말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요즘 명품들도 보면 로고리스라고 해서 로고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로고 진짜 은은하게 들어간 거 외에는 디자인 자체가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청바지에도 면바지에도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로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추가로 구성된 이 기능성 피톤치드 인솔까지 함께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왜? 바로 이거예요. 왜?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내 몸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제작을 했고요. 이 뒷모습을 보시면 여기 신호마 마크 뒤에요. 저희가 피톤치드 캡슐을 넣어놨어요. 요즘 습으로 많이 떠나시는 이유가 산림욕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맨발로도 많이 가시죠. 그만큼 습의 향기를 그대로 내 신발, 내 구두 안에 습을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요. 여성화도 함께 준비했으니까 바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인기 좋은 여성화 신발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여성분도 아시죠? 얼마나 가격이 합리적이건 얼마나 편하건 결국 우리 여자들은요. 예쁘지 않으면 안 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제화가 그래서 신호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봐주세요. 딱 보시면은 보시기에는 예쁘죠. 이게요. 예쁜데 거기다 편하게까지 한 신발이에요. 일단 제가 검정색 먼저 보여드릴게요. 딱 기본 검정색 무난한 스타일에 이렇게 반짝이 포인트가 싹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 엔제화의 심볼이죠. 이 금장까지 있지 않은 센스를 꼭 넣어줬습니다. 이 위쪽 보시면요. 이 안쪽에 쿠션감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까지 시너머 마크가 쾅쾅 찍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가 이 주황색 신발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요. 예쁘지 않아요? 이 흰색과 주황색의 조화가 굉장히 상큼하고 전 특히 이거 여기 굽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스프링도 들어있고요. 쿠션도 들어있고요. 편하면서 약간 키높이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앞쪽을 보여드릴게요. 이 주황색에 싹 들어간 게요. 마치 이 신발을 신으면 다리도 얇아 보이고요. 운동하는데도 길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검정색과 포인트 되는 흰색 운동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과 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똑똑한 신발 지금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신음화의 기능성 구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이제는 뽐내면서 내 몸 관리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관리 지금 시작할 수 있도록 가격과 구성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신음화의 기능성화 남성화 여성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격과 구성도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 몸을 위한 작은 투자 빨리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발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기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수술을 세 번을 했어요. 지금은 아기랑 장난감 갖고 놀아주니까 괜찮은데 아기가 좀 더 커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함께 여행을 해야 될 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 몸 관리는요. 그리고 우리 건강은 사실 내 몸이 튼튼할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 관리 지금부터 신음화의 기능화와 함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